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정봉주 후보가 각각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죠. 당에선 중도충도 모이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의 다코스가 될지 차찬 속 태풍에 그칠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잠시만 채널 공식하시면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 1위 박성준 후보이십니다. 요즘 매일 밤 민주당의 총선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여의도의 반응도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비명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거든요. 어제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화면에 소개해드리죠. 여러 곳이나 왔지만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후보인데요. 일단 경선 결과는 조인철 후보의 승리가 끝났는데 송갑석 후보는 비명으로 꼽히죠. 그리고 득표율 20% 감산 현역 평가 하위 평가를 받아서 감산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비명이 비명 현역이 탈락을 한 겁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여기는 도종환 의원이 현역이거든요.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급 부원장. 여기가 승리했는데요. 역시 탈락입니다. 비명계 탈락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반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박성준 현역 의원이 승리. 친명으로 꼽히고요. 당 대변인 그러니까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좀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오늘 밤에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이죠. 경기 안산 갑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3선 의원이고요.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신문의 좌장이란 별칭을 과거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요. 과거 지방선거 때 경쟁자이면서 대단한 대결과 갈등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명인 양문석 전 방송위 상임위원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결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오늘 이 경기 안산갑 경선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팬덤 정치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박 실적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선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정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양문석 후보 수박 적결 이런 걸 외쳤죠.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당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당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그동안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이 경기 안산갑 경선 오늘 결과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양문석 전 통영인가요? 정치활동 무대가. 그곳에서 했던 전 상임위원 입장에서 보면 방송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죠. 언행 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당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당의 생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감산도 감산이지만 상당히 당원들의 당심이 움직였을 것이다. 따라서 전해철 전해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친명계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고 보는 지역구이기보다는 자객공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두 가지 타입 중에 자객공천을 통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분에 대한 타겟팅을 한 지역구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그 클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씁쓸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공천관리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경고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양문석 위원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자로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것은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반기를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양문석 위원장을 뽑아달라는 당심이 작용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변호사.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의 당원들, 친명 성향의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전해철 의원은 향후에 만약에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과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지층, 지지세가 강합니다. 안산의 공천 방식을 보면 지금 이 지역구도 이렇지만 나머지 지역구, 안산이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줄었는데 나머지 을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현역 의원들도 해당 지역구를 정하고 공천을 준 것이 아니고 을병을 같이 놓고 거기서 3인 경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1등하시는 분이 이미 전략 공천을 받은 분하고 또 같이 대결을 시켜요. 그래서 공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저런 생전 처음 보는 공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당 측에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인사를 공천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공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분을 공천시키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은 탈락시키는 이런 식의 공천 방식 운용이 글쎄요. 이게 2대 정당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민주당의 조승연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오늘 밤은 몰라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거를 따져보면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경선에 탈락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28명인데 그중에서 20명이 비명계로 간주되는 의원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는 전원 다 공천이 확정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명횡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횡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우리 당원 77.77%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이렇게 당원들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저도 공천을 탈락했지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간선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최근에 공천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친노에서 친문으로 자연스럽게 메인스트림, 주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가 비주류를 공천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를 배제하는 과정이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주류가 비주류를 메이저리티가 마이너리티를 배제하는 과정이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천에서 자분도 있었지만 그 갈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주류가 주류로 주류를 배제하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명행사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에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요. 일단 많은 전망들,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경선 결과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 올드보이들 경선 결과. 지금 보면 전남 해남 완도 진도와 그다음에 정북 전주병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표적으로 올드보이로 꼽히죠. 여기는 윤재갑 의원. 지금 경선 중이고요.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김성주 의원. 역시 경쟁 중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죄송합니다. 정동영 전 장관. 당에서 올드보이. 과연 경선 결과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지금 관심사로 꼽히는데요.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똥사진 저를 누가 세순이라고 생각하지. 떡잎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누가 해요. 박지원만 하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누가 올드보이라고 해요. 영보이, 스마트 보이, 스트롱 보이. 어젯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와 회의를 통해서 저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내 경선과 상관없는 일로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전중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불의를 입술대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서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가 잘 안 차는 건 사실인데, 글쎄요. 그게 실제로 행위가 있었던 것이면 당연히 그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권유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대표적인 올드보이 두 분, 박시원 전원장, 영동영 전장관. 오늘 결과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원래 공천개혁 보통 하면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공천개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81세, 71세입니다. 이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아마 공천 받으신 분 전체 평균 나이를 끌어올릴 효과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들의 평균 연령을 확 높인다. 확 높이죠. 81세, 71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저는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박지원 전원장을 보면요. 박지원 원장은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DJ 비서실장인 대표직 호남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친명, 친문, 호남으로 이 세 그룹으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지금 친문과 호남이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공천 학살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호남을 누군가한테 맡겨야겠다,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런 계산 속에서 81세인 노장인 박지원을 아마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분, 정동영 의원은요. 정동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아주 정치 무명 시절에 정치권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선거운동할 때 옛날에 2000년 중반지 됩니다. 그때 캠프에 이재명이 끌어왔고 이재명이 거기서 처음으로 정치력 맛을 봐요. 그럼 정동영 전 장관이 과거에 대선 도전을 할 당시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빚을 한 번은 갚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정동영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국회의원 기회가 없다고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여론조사할 때 20대로 나이를 속여서 답을 하라라는 녹취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을 교사하거나 또는 사주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공천 설례를 보면 정동영에게 공천주 강세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게 경선을 통한 확정이지만 일단 경선에 올라간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건 사실 여론조사 관련돼서 약간 뒷말들이 나왔는데 당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해서 지금 경선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도 기다려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세부대의 세수를 따라댄다. 이런 취지의 강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세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김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세순과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떡잎은 가야 된다고 그러고 헌가지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 정동영 전 장관이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는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조와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한 거죠. 특정해서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시스템 공천사항은 맞아요. 왜냐하면 현역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죠. 이 두 분은 여기에 경쟁을 하는 건데 자격 심사에서 결격 자유가 없으면 통과가 돼요. 또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국회의원 선거는 인지도예요. 인지도? 이 두 분의 인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소위 적합당 조사 같은 걸 했을 때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배제할 만한 시스템 공천사항에서는 별로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는 뭔가를 배제하고 할 항목 자체가 없다, 지금. 그렇죠. 만약에 기조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 이번 선거는 젊은 사람들로 대거 바꿀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기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이 두 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다는 거 하나하고 본인 스스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말씀하십니다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연령보다 더 잘 싸우는 자기 능력을 보여준 틈이 분명히 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제가 말하기가 참 거북한 게 제가 옛날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을 때 제가 정책보장관을 모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소위 전주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경선에 대한 평가로 그런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가들을 나중에 보고 나서 그 부분으로 어떤 전주 지역의 의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앞으로 예를 들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올드보이를 꼽히는 두 분, 김지옥주영입니다. 두 분이 지금 경선을 치른 곳이 다 호남이에요. 전남, 전북 다.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이번에 국회의원 페이지를 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경선을 통과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당의 총선 전체 판도와 향후의 민주당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저 문제가 중대한 상황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가 경선 과정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동영 전 총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에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양궁 경기나 마찬가지예요. 국내 선발제는 더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대표만 하면 어떤 그는 맨날 강성 높아진다. 그분들이 현역인데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고 현역과 경쟁하게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역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올드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본인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보,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약간 달라졌을 텐데 지금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본인 지역구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거기서 주말을 하셨어요. 주구받고에 김성주 의원과 주구받고 이렇게 해서 리턴배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원래 목포 아니었습니까? 목포였죠. 옮겨왔죠.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제 재판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재판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았으면 여러 가지 단계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 나온 뒤에 정치권의 평가도 밤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거 역시 좀 반응 역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한 말씀인데요. 의원 시절 공항 의전을 그리워한다. 이게 무슨 소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해외를 나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의 의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립다.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지금 이 제목의 내용은. 지금 계속 논란이 과거의 발언에 논란 된 게 정봉주 후보거든요.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박용진 전혁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후보 얘기인데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말 조심 좀 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해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아름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오늘 선대위원장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 얘기하기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논란까지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선거 앞두고 큰일 납니다. 실수하면 말 실수 안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정봉주 후보. 과거에 어떤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이렇게 소개됐죠. 그게 논란이 됐는데 오늘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자 이게 사과란 거예요. 과거에 목발 경품 발언 직후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발언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일단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실수다. 잘못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런 분들께서 사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른바 목발 경품 이런 발언이거든요. 이 발언을 지금 삭제했다고 그러지만 다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미 한참 전에 나온 거니까. 그 발언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DMZ에는 멋진 거 있잖아요. 팔목질에. 그리고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하나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글쎄요. 저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 웃음의 대상이 될 주제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무튼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뒤늦게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사과한 거예요. 사과. 김종국 정의 정관.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위 확정된 후보 중에도 과거의 어떤 본인의 글 이런 게 논란이 됐던 후보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이 선정적인데 그런 게 논란이 돼서 당에서도 약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약간 경고성 약간 발언이 국민의힘은 지도부처에서 나왔거든요. 민주당도 정봉준 과거 발언. 물론 본인 사고가 있지만 지도부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조심해라. 발언 잘못하게 되면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김민기 상임선대본부장 명의로 아마 문자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이게 하나인 거고 과거의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검증이든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당의 검증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팀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은지 이건 민주당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때 과거 발언이 그때야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앞으로도 이런 폭찬들은 매우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이런 우려의 입장들을 담고 검증을 제대로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봉주 지금 공천받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한 번의 사과를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하고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어찌 보면 차별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이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발언 자체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반성하고 반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공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아니면 반헌법적이거나 아니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 차원에서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정확히 밝혀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공당이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주세요. 이게 놀라는데. 이건 제가 윤기찬 변호사께 잠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정봉주 후보가 아까 당사자께 사과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당사자가 사과를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도 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는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발언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발언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웃으면서 했다는 걸 떠나서 저거를 글쎄요.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고요. 첫 번째는 DMZ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는 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경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목발을 경품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목발 지뢰가 사실 폭우등이 오게 되면 떠내려와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민간인들이 목발 지뢰를 모르고 밟아서 크게 다친 경우도 종종 보도가 된 상황이고. 그런 보도를 받던 분일 텐데 저렇게 경품 운운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얘기했던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아주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공천을 통과해서 후보로 활동한다. 당선되게 되면 국회에 가서 누구를 대표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입법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께서. 글쎄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 공천 취소 여부는 당연히 알아서 할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이런 걸 하게 되면 나는 국회의원에게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더 강한 각오를 밝혀야 된다.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에 해당 대상자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과거의 어떤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대국민 메시지는 내는 것이. 후보자의 자격을 한 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강욱 전 의원. 정봉주 후보에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건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봉주 후보를 얘기하면서 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공황의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최강욱 전 의원의 생각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황의전 때문에 의전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공황에 왔다는 게 딱 체크가 되면 항공사 간부가 쫙 나와서 의전을 한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의원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해요. 정봉주 후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준우 전 의원. 그럼 이게 최강욱 전 의원이 한쪽의 얘기인데.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공황의전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저 약간 과장됐어요. 과장됐습니까? 과장됐습니까? 대한항공 간부들과 쫙 와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공황에 오면 귀빈실을 해서 좀 더 수속을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수속을 기다린 동안 서서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소파가 있는 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찬자라면서 기다렸다가. VIP실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귀빈실이 따로 있죠. 귀빈실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런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게 동행한 경우에 가족도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가족도 같이? 네, 동행한 경우에는. 그럼 일단 해외를 나가기 위해 그게 공무가 아닌 사적인 휴가라든가 이럴 때도 있습니까? 원래 원칙은 공무상이에요. 원칙 공무상이 돼야 되는데 사적으로 할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의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한 번 언론 났었는데 공무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공화를 이용하는 국회의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마치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구분해서 국회의원들이 공화를 이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님은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그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마 최강욱 의원이 정봉주 의원한테 뭔가 섭섭하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가 정봉주 후보에게 유리할 리가 없거든요. 저런 얘기 자체가. 지금 아마 최강욱 의원의 본인이 아마 조국 경력, 허위 경력 쓰면서 서진국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발언을 섭섭하게 했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원안 같은 게 없으면, 섭섭한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정봉주한테 아직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러 뭔가 둘 사이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승연 부위원장. 뭔 얘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이게 툭 나왔어요, 오늘 도련 그냥. 제가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요. 저 기사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게 재미있게 하고 농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재미있게 하기에는 저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라든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단골로 초대받고 거기서 유튜버가 아니라 관객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구독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가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하죠. 더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고 더 농담을 세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유튜브를 지금 10년 넘게 많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유튜브를 그동안 너무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더 발언이 더 심각한 발언이 나올까 봐 사실. 과거에 또 어떤 논란된 발언이 혹시라도 그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되고요. 최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농담들을 해서 총선에다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아무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올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사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아마 정봉주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 그리고 이제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행동이 곧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녁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심지어 논의가 안 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다. 이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밤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지역에서 일정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 정봉주 의원 지금 논란. 이게 설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네요. 추가가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정봉주 이미 사과. 그리고 많은 세월 지난 점 양해 부탁한다. 이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5년 전이면 많이 지난 거 아니지 않아요? 김지옥 전의 정보가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와의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왜냐하면 2017년 정도에 정봉주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발언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과했다가 사과가 매우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2차 사과를 해서야 겨우 통과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말실수와 관련해서는 소위 정봉주 전 의원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천을 취소한다? 제가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면 양당이 저런 발언 나올 때마다 다? 의원들 다 그러면 공천 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 공천 취소가 아닌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정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해 부탁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사과를 글쎄 제가 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께서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 어떤 분한테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 내용을 보면 글쎄 어떤 특정 분한테 사과해서 전부 사과가 다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 문제로 인해서 목발이 떠내려와서 지뢰가 떠내려와서 밟고 크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게 특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군인들도 있고 DMD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군인들도 있고 한데 저런 말을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과를 했는지 글쎄 저는 그걸 일단 이해 못하겠어요. 일단 질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잠깐만요. 지금 정봉주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도 과거에 정봉주 후보와 좀 뭐랄까요 연관 또는 경쟁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어제군요. 어제 좀 얘기를 좀 꺼내놓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케이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우 전 의원 궁금해 좀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뭐 어제 회견에서 본인이 이렇게 들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뭐 듣지 않은 거를 들었다고 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아까 보면 이제 좀 가벼운 방송 유튜브에서 사담식으로 그런 좀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런 내용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XX야 내 40개 교도소가 내 나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굉장히 자기 진짜 진심을 드러낸 말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낸 거는 국회의원의 자재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면 이런 문제를 사퇴를 하게 되면 공천을 번복하게 되면 좀 문제겠지 않느냐. 그런 설레도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노인평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노인들은 지배가 쉬셔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동영 의원이 다음 다음 날 바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노인단체에서 일어났고 이제 전국 장령청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구부구를 했죠. 지금 저렇게 정동, 정봉주 의원이 군인들 사실 군인들의 폄하 발언이고요. 그리고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거든요. DNZ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분들이 평상시에 아까 말한 대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목발지대가 떠올라요. 그걸 반일하다가 건드려서 손목이 잘리거나 발목이 잘리는 일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해마다 10여명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그거는 했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아마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지 의원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더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에서 처결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런 도퇴 후보에 대해서 가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나쁜 건 알지만 봉촌을 취소했을 때 나오게 될 보수층의 분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퇴 후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전 서구갑에 나와 있는 후보도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4.3에 대해서 김일성 지정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토양 자체가 정당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졌어야 되는 상품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지금 와서는 양당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발언은 나쁜 건 알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바로 정치인이요. 과거에는 굉장히 편하게 아주 했던 말들. 특히 유튜브라는 어떤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방송 형태로 했던 말들. 그게 한참이 지난 뒤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논란이 되는 것.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 서울에서 일정을 제가 아까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동작에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동작에 갔어요. 연이틀 가는 건데 우선 그 모습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수령과 같은 이 선거, 이 중요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갑자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이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와서 마침내 동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삼영 후보님 깜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선대위 발족실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다나 되돌아오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서.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오더니 오늘도 또 이 지역에 오신다는데 그 계양에만 계양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으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동작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삼영 후보, 유당 후보죠. 여기를 지원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특히 어제는 오전에 다시 법원에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법원에 안 가고 이곳을 동작을 간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틀째 동작을 방문. 약간 이례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오전은 법원 가기 전에 깜짝 방문. 오늘은 뭐 아예 가서 지원주세요. 이틀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 여기 동작을 해 지금 여야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잠깐 나온 나경원 전 의원과 유삼영 정총경이죠. 각각의 후보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승현 위원장. 왜 동작을 해 연이틀 방문이냐. 이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혹시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유삼영 후보가 민주당의 영이 민제이긴 해요. 지난해 3호. 그리고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현장을 유삼영 경찰 출신이니까 현장을 정리를 좀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혈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이게 보답 차원인가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대표의 일정을 전략에 따라서 짜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짜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일정이 아닌데 갔단 말이에요. 네. 깜짝 방문이에요. 네. 우연하게 이제 시간이 재판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아니 재판이 빨리 끝났 게 아니라 오전에 재판을 가야 했어서요. 그런데 거길 안 가고 동작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방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삼영 총경 아니 후보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검찰 독재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아젠다로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장까지밖에 승진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직한 분이라고 강직한 경찰에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국에서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 되면 경찰국 설치 반대하는. 경찰국.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된 거고. 어쨌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게 검찰일 때 권력에 맞서는 모습으로 그걸 아주 당연시 여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민들 인기도 끌었는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포인트로 동작을 유삼영 후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걸 쟁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지역구를 이틀 연속 간 것도 일단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잡혀있는 일정대로 오늘은 서울 지역을 다니고 지금 용산도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재판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참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동작을 가서 유삼영 후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재판에 갔는데 재판장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민하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상황으로. 군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면서 여기를 지원하러 간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 지역구 경쟁에 관한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확인 소개드리죠. 여기 보면 지금 동작을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50% 그리고 유삼영 후보가 37%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좀 의식을 했을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동작을 같은 경우는 지난 순간 그때 여당이 패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지율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요한 지역구로 인식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인데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본인들이 이겼지만 또 뺏길 수 있다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스윙보타라고 하는 지역구. 그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는 수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수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저렇듯이 공천자범이 좀 있던 지역이에요.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의 조직이 흐트러져 있을 테고 당대표가 가서 조직을 수수료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수진 의원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기선을 재합해야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행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양에 묶여 있듯이 나경원 의원이 여기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유사명 전 총경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서 나경원 의원이 다른 지역구를 돌 수 없을 정도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유사명 전 총경의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나경원 의원이 다른 지역구 가서 응원 유세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못하도록 본인 지역구,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묶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행보다. 이게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보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중 유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동작을 방문해서 아까 영상에 들어보셨죠. 또 오고 또 오고 가겠다. 자주 오겠다. 앞으로 몇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고가. 두 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차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좀 오늘 유세하는 장면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쪽 지역이 동작을 용산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작, 강남 벨트 라인이 동작까지 넘어오게 되면 영등포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영등포까지 넘어가게 되면 용인, 성남, 수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작, 동작 지역 하나가 그렇게 파급이 커요? 대부분 선거가 그랬습니다. 대부분 선거가 그랬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막아내지 못하게 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종로, 중구, 서대문까지 파급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작과 용산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소위 한강 벨트 라인 자체가 전체적인 선거판을 좌우하는 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대한 지역에 누가 가야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인물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용산과 동작,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당력이 총력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태우 공천 유지. 어제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공천까지는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데 약간 평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머쓱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를 좀 재검토 이런 걸 요청한다 이런 입장 냈는데 그냥 유지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어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간 위에서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거를 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당권에 상정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또 정심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어제 발언드렸는데 일단 상황 좀 정리해보죠. 도태우 후보의 과거 5.18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글 같은 거 남겼는데 입장을 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당에서 반응이 보였거든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이에요.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 요청. 발언을 좀 생각해보고 공천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열렸죠. 회의가. 그런데 결론을 오전에 못 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11시간 경로 끝에 공천 유지 결정을 합니다. 유지한다고.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사과를 했죠. 도태우 후보가. 그런데 사과의 진정성 인정한다. 그리고 공천 유지한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을 냅니다. 이 소리. 국민 눈높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토론을 충분히 하고 결론은 만장일치로 가잖아요. 결론을 내고 제가 바로 전화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나온 것처럼 그대로 쭉 읽어주고 확실히 거기에 관해서 다짐을 받았어요. 조승현 부위원장.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인식이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얘기한 거고요. 광주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무인인 그런 태도로 얘기한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수도권 여론이라든지 광주에 또 다음 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1월에 갔을 때 하기 싫은 숙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서 그 얘기가 완전히 뭐랄까 하기 싫은 숙제를 정말 제대로 안 하고 가게 되는 숙제검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광주에서는 어차피 표가 안 나오니까 TK라든지 보수층, 지지층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무적 판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당장에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 주에 광주에 가서 숙제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이 되고 그 연구를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의 은행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인사검증을 투명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질문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겠다. FBI에 가서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면제부를 주는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입장이 좀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몇 가지 나왔는데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경선 통해서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취소 시 이건 자유민주정당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 그냥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심평 변호사 대구에서 모처럼 나온 젊은 정치인인데 일할 기회 줘야 된다.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혹시 이게 TK 쪽에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이런 몫을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에 망언한 도태우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혼을 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의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의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유지 결정. 그리고 약간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TK, 대구, 경북 쪽 민심.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후보가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 TK 민심을 조금 의식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저 일단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말은 약간 사실관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천 과정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관위에서 어떤 의결을 해요. 그 의결에 대해서 최고위니까 지금 비대위입니다. 비대위가 만약에 2가 있으면 제의 요구권이 있어요. 제의 요구를 한 이후에 공관위에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게 되면 그럼 최고위가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은 재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3분의 2 이상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과 공관위의 판단이 좀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저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게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게 하나 다른 것이고. 또한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저 당시가 상당히 북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시절이에요. 지금 다 근거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그런데 저분이 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어놓고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어쨌든. 그러나 본인이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2022년도에 한번 보궐선거에 나왔었어요. 나와서 떨어졌지만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번에 나온 것인데 그 사이에 5.18 왜곡 처벌법이 생겼죠. 저렇게 망언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게 되면 본인이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그래서 아마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관의 결정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요. 내일 부산을 가고요. 그리고 모레 15일에는 호남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4일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 1월 4일 있었고요. 그리고 15일에 광주 동남구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전남 순천 그리고 전북 전주까지 호남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준우 전 위원. 이런 상황에서 호남 일정. 이거 혹시 고민을 하다가 일정 요구 좀 미루자 약간 이런 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스타일로 보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가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 만약에 예를 들어 광주입니다. 광주에 가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5.18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 이거는 소수설로 그런 설이 있긴 합니다. 문제가 소수설이라는 거죠. 학설로 정립된 것도 아니고 연구자 의견을 일정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일부 주장하고 있죠. 공감대가 없는 소수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과를 한 건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국민이 다 용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거를 만약에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거는 부작용을 더 크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더 이상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서 얼굴을 드러내미지 않다. 그러면 진정성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거꾸로 되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은 피하지 않고 아마 광주 시민들한테 가서 좀 더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일단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서울의 한 지역이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뒷말이 많고 당사자들이 지금 강하게 패배하신 분 경선 패배하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승리하신 분은 그 패배한 분을 보고 또 뭐라고 하고 있고 약간 다툼처럼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내용으로 좀 가볼 텐데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 경선입니다. 여기에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죠. 1차 2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결선까지 가서 이겼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 이게 표 득표율들이에요. 1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좀 크게 이겼죠. 그런데 2차에 가서 다른 후보가 탈락이 된 상태에서 왔는데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좀 작게 적게 올라간 반면 이해운 전 의원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성 가점 적용을 받아서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원데이터 공개해 주세요. 라고 요정을 하고 있고요. 이해운 전 의원 승리한 이해운 전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사회과학부터 좀 다시 배우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약간 다툼처럼 후보기 다툼처럼 비추는데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46대 30인데 거의 비싸게 됐다. 16% 차이 나던 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는 단 하루 이틀 만에 재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내일 당장 원 데이터를 하태경 후보 측에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공개하라. 자료 공개하라. 그리고 오늘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어떤 요청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나온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루션 발표. 그래서 본인한테 많이 온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모대학 물리학과를 나왔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죠. 물리학과니까 사회과학 공부 안 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까?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원 의원은 모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죠. 사회과학 공부를 해라 이 말은 이제 상대방을 비난한 것보다는 이게 확률 통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설명을 해 준 거죠. 이렇게 갑자기 표심이 바뀐 이유가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았다는 설명인 것이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결론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의한 자리 공개 요구라기보다는 저는 향후 본인이 서울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가 쉽지 않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또 이게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잖아요. 또 본인이 마포을에 잠깐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동네에 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중성동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간받다라는 또 비난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졌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원들이나 국민께 어필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죠. 서울에서. 나는 억울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데 당을 위해서 나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은 억울하지 않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이제 양 당사자가 다른 거죠. 이해운은 정당하다. 본인이 이제 이긴 것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니까 표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무죄 제기를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표심으로 보면 졌어요. 가산점에서 오프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 가산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도 저렇게 하는 하태경 의원의 저 말이 신경이 쓰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렇게 정당하게 당원이 실제 당심을 준 사람 나다라고 그런 역설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두 분 다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지역 본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크게 생기면 지금 예선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본선 남았는데 지금. 아 그 얘기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이해운 전위원이 추가로 추가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왜 중구 성동을 지역에 도전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을 이제 저기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라 실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당장 전쟁은 시작됐는데 우리 장수가 없다. 단수공천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러면 희생해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공천시청 마감날 그냥 갑자기 두 사람이 뛰어오셔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저는 선언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두 사람이 왔으니까 나는 빠질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치권 두루두루 늘 보고 계신 김종국 전행정관 지금 공천에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 나왔어요. 이름 공개를 하지마. 이건 누군지 더 궁금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저런 문제는. 감정해요. 그냥 공개하세요. 투명하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상으로 이겼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당하다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한테 얘기를 해서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특정한 지역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 그 지역에서 당신이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밀어줄 수 있어라고 그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밀어주지 않을 때 거기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제 생각에 미스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투명 얘기를 안 하는데 미스터리는 뭡니까 또. 이씨. 이씨 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관이 자체에서 매우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도태우 후보 공천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이미 대통령이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포라는 얘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후보 교체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전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나 또 지금 이해원 후보처럼 어떠한 분이 저보고 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 공천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말 안 해도 말을 괜히 하고 있다 지금. 고리두스 매듭 끝듯이 그냥 공개하세요라면 끝날 얘기였는데 저 얘기가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는 공천의 핵심 부위까지 건드려버린 상황이 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저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정확한 진상은 모르지만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비해 좀 지났어요. 2019년도에 좀 지났어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거고. 또 하나는 이해원 의원이 저 발언의 진위는 제가 볼 땐 지금 성동구라는 데가 굉장히 중성동이 굉장히 특이한 족구입니다. 원래 성동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20% 이상 이겼던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현호라는 또 구청장을 굉장히 잘하는 민주당 출신인데 그분은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이래요.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정을 잘하거나 구정을 잘하는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 경제를 잘하시는 분. 그래서 아마 윤희숙 이렇게 다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특정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특정 일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감안할 때 이런 분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안은 단수 공천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같이 경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이 해당 지역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이 좋겠다고 해서 그 해당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술마 건의를 한다는 거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또 말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다시 또 오셨어.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단수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본인이 그 지역 가면 단수라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황의 얘기들이 오간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단수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역이죠.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지금 뒷끝이 아주 짙게 남아있어요. 지금 패배하는 후보는 또 당에 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지금 제목이 기네요. 조국 석신단 얘기인데요. 이게 다크호스일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일까. 요즘에 지지율 상승세 분명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크호스라면 쭉쭉 간다는 거고요. 찻잔 속 태풍이라면 가다가 조금 뭔가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요. 뭔가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얘기를 꺼내요. 지금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개혁신당 또는 녹색 정의당으로 갔던 표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나 뭐 이런 무소속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쪽이 같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약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온 즉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와 같은 상황을 보내주셔서 지지율도 많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더욱 경선하게 가려고 합니다. 건방지지 않게 머리 쳐들지 않고 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많은 당원분들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10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중도층에서도 좀 오고 있고요. 개혁신당 지지층도 우리한테 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더 붙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면 일단 조국 신당의 최근에 어떤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져요. 지금요. 발언들에서. 그런데 반면에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 이분들 중에는 신당 만들고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약간 다른 생각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지금 공천 파동에 실망하면서도 차마 다른 당으로 옮기기는 못하니까 조국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자체에 소위 말하는 알짜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네 분께 앞에 OX팬 말 있는데요. 이게 OX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 혁신당.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에 고점이다. 그러면 고점을 지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거 아직 고점 멀고 더 갈 수도 있다라면 X입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O입니다. 들어주세요. 오 세 분이 O 고점이고 한 분만 X예요. 그럼 더 갈 수 있다는 분이 딱 한 분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진우 전 위원은 지금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들고 말씀하세요. 고점이라고 판단하신다는데 일단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조국 후보가 지금 이재명의 공천 학살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요. 아직 후보는 아니고 대표입니다. 대표가 아직 비례 안 받았죠.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자력으로 본인이 지지를 올린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공천 학살 친문 학살이 이루어지니까 마음 둘 곳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국 혁신적으로 잠시 몸을 피한 겁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잠시 피한 거다. 잠시 피한 거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뭐냐면 순번이에요. 비례가 순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번이 정해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진짜 마음의 결정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순서를 앞번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국회에 입생하려 한다. 그런 걸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여투쟁을 하려면 단일 대우를 갖춰야 되니까 민주당으로 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열린민주당도 딱 한 달쯤 이쯤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의석수를 10석을 기대했어요. 그때 여론조사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뒤에 투표를 해보니까요. 단 3석이 나왔어요. 단 3석이 나온 것처럼 조국 후보자도 지금 이게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람으로 된 거다. 그 바람이 그것도 이재명이 부는 풍선 때문에 된 거다. 그래서 아마 3, 4석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꼭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우하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한 분 말씀 들어봤고요. 두 분이 5, 고점. 그리고 한 분은 고점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제가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압축적으로 딱 중요한 거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조승연 부위원장도 역시 지금 고점이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면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서 조국신당으로 지지층이 몰려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 일단 5라는 선택을 하신 이유하고 지금 조국신당으로 중도층이 모인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양당제가 갈수록 강화가 되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서 결국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양당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표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표심리를 덜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왜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가족을 열문지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갇혔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 생각에 의하면 약자가 너무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붕괴했던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입시 과정에서 이런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관행적인 측면이 있고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 학교에서 장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다 구속되고 감옥 가야 될 만한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중도층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하고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총선 막바지까지 갈수록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유일하게 X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아니고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김혁정 위 전관.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책 박사니까 가면 갈수록 양대 정당으로 수련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 그런데 통계적인 지표가 있어요. 2016년도에 이쯤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20%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20%였어요. 국민의당 당시? 네. 그 당시에. 실제로는 국민의당이 더 나왔죠. 약간 더 나왔습니다. 정당 비례에서요. 2020년도에는 이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갤럽 기준으로 4%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비싸게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25%, 조국 신당이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위 민주당에서 배치할 비례대표 의원들의 능력.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배출할 비례대표 의석의 능력. 이 능력치를 보면서 만약에 소위 민주당의 비례 정당보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에 있는 분들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지만 비례에서는 분할 투표할 가능성들이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 내려주시고요. 윤기찬 변호사는 계속 오 들고 계세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들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는 조국 신당에게서 그다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얘기가 좀 잦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평가를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해서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겠다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계시고 본인의 과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이 없이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를 그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위원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지금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데 조국 황우라방지법 그러니까 형확정으로 의원식 상실지 의석 승계 불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총수에서 비례대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이 상실했다. 그러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원직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게. 이른바 조국 황우라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유기찬 변호사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오후 이후 그다음에 이거 법안들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죠. 일단 조국 전 장관이라는 개인에 맞춰서 정당을 평가하면 저는 팍을 잘못한다고 보는 게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정당의 대표를 유지하기가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다면 황우나 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1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3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길지 않다고 보고. 정당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옛날 열린민주당처럼 선명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친문정당으로 알고 인식하고 친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문정당일 수 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과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중도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선명성을 강조하다가 중도층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가 무뎌지는 건가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당은 지금이 고점이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친문정당을 정확히 표방할 것인지 새로운 미래가 표방하기 전에 또는 선명성 있는 옛날 열린민주당식의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얼른 결정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방지법 두 용 의원이 지금 막판인데 발의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다가 취재의 공감을. 화면 좀 보세요. 오구 좀 설명하시죠. 이런 게 약간 특정인을 겨냥한 법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법안의 취재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합니다. 비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생기게 되면 승계로 결혼을 보충하게 되는데. 다음 번 비례 후보가 승계되는 건데. 승계를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결혼을 추원할 것인가.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의원직이. 타당으로 갈 것인지. 타당으로 가는. 이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법안을 못 봐가지고. 문제는 300명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승계 방법. 그러니까 결혼 보충 방법에 대해서도. 보충하지 말고 아예 비워두라는 건가요? 그럼 취재가? 글쎄요. 그러면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비워둔 케이스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감옥에 가 있는 경우 299 이렇게 있는 건데. 문제는 개인한테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테 투표한 건데 개인을 배제해버린다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법안이 나왔어요. 이준호 전 위원. 비례 중에 투표의 가치가 우리가 사라지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입법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까요? 위원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 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제 실현에서 법이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국 대표가 중도층이 자기한테 오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굉장히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이 특히 개딸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한 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한테 빨리 조국한테 선을 끌어서 분리를 시켜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민주당 표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민주당과 관계없는 중도층이 표를 끌어오고 있는 거고 이 중도층이 나를 찍으러 오게 되면 지역은 민주당 찍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중도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근거 또 하나가 뭐냐면 개혁신당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근원은 20대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나왔죠. 20대 지지율이 0%입니다. 0입니다. 0.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신당의 지지 세력이 조국 신당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본인이 공격받는 것 또는 선껏기를 하는 것, 가르마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내가 중도와 개혁신당을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1%예요. 그런데 비례로 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40%예요. 어떠면 9%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겠죠? 예를 들면 그것이 녹색 정의당이든 아니면 부당층이든 아니면 개혁신당이든 어디서 일보가 들어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의 함수는 중도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60과 30%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들은 60%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에 있는 지점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얼만큼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조국 대표를 향해서 1대1 토론을 합시다라고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뉴스와이더 패널로 나가 계셔요. 이준우 전 기획위원이 1대1 토론을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연구위원 마침으로 나오셨어요.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1대1 방송토론 하자고 조국 대표에게 제안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김어준 씨가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저희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께서 한동훈 특검법 제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위원이 저와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저도 조국 대표와 이 위원의 만남을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우 위원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셨으니까 지금 조국 대표를 건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를 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토론과 만남은 대체로 격과 예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과 조국 대표의 토론. 저는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우 전 위원. 일단 1대1 토론 제안을 왜 하신 겁니까? 제가 토론 제안을 한 이유는요. 기름기 빼고 조국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팩트가 없습니다. 다 주장과 가짜뉴스, 음모에 기반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항상 주장을 하고 입장을 내는데요. 저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제가 일일이 사실 문서로 확인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로 조국 의혹을,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제가... 그러니까 이준우 전 위원이 사실은 조국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고요. 입시 관련된 의혹을 가장 처음에 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이외에도 사실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제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보자의 존재를 아마 조국 후보자가 부인하고 싶을 건데요. 본인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검찰에서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제보자입니다. 조국 후보랑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팩트만 놓고 기름기 쫙 빼고... 토론을 하자. 네, 담백하게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준우 전 위원이 올리신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의혹 제의 같은 걸 나열을 하시면서 자동차 스폰 의혹 이런 걸 냈는데 이거 갖고 지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저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출퇴근했어요. 서울에서 경북 영주까지. 그때 타고 다닌 차가 저는 의아한 거예요. 아반떼 제사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이중선과 위선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대 교정을 제가 어렵게 어렵게 조사를 했고 학생들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하는 말이 정경심 교수가 BMW를 타고 다닌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제가 책을 썼어요. 조국 검증서를 해서 그는 그날 머리를 쓰러지지 않았다. 그 책을 보면 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는 과정에 또 서울대에서 마침 확인했어요. 서울대에 있던 동료죠. 동료분들하고 학생들이 조국 교수가 수업이 없는 한가한 날에는 그 BMW를 몰고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 의혹을 제기했고 황당하게도 조국 교수가 조국 대표가 한동훈에 대한 특검법을 본인이 얘기하길래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BMW와 중간에 또 차를 제네시스로 바꿨어요. BMW와 제네시스 자동차세 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지금 조국 대표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오늘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시든지. 그리고요. 마지막에 지금 김보엽 대변인은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자가 토론할 테니까 주선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아마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제가 조국 대표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관계 없으신 당사자시고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조국 대표님이 대변인한테 이런 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제가 추측한데 진실이 아닐까 대단히 높아요. 거기에 말리들지 마시고요. 조국 후보자, 조국 대표한테 제가 제안을 했으니 조국 대표자가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우 전 의원이 어떤 본인의 판단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조국 대표 또는 조국 대표 측의 입장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예약을 하셨고 토론 관련 제안도 하셨던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입장이 있으면 기대를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충남 아산FC 지금 개막전 경기에 시축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빨간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빨간 응원 깃발 같은 거 보이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홈 개막전에서는 충남 아산FC가 파란색 옷을 이게 홈팀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을 입은 거예요. 빨간색을 입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논란처럼 피셨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이 유니폼과 관련해서 아산 축구는 죽었다. 축구는 정치의 도구다. 왜 빨간색을 입었냐. 이런 설명인데 오늘 김태웅 충남지사가 이거 관련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가서 나는 영혼도 모르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김태웅, 박경기 아웃. 정치 자신 없어서 물러나라. 이런 프랭카드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그게 뭐냐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빨간색 유니폼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제가 유니폼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썼다고 그러대요. 그럼 파란색이면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그 문제는 왜 지적을 안 했는데요. 용기 씨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일단 저거는 색깔 갖고 또 지지정당을 표상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는 자체가. 파란 유니폼, 빨간 유니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축구단 저게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인데요. 구단주는 아산 시장이에요. 박경기 씨. 그런데 김태흠 지사가 시축하러 갔더니 홈 경기에서는 원래 입는 유니폼이 상대 팀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보통 산정합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빨간색을 써두 유니폼으로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홈 유니폼에 포함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색깔에 따라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겹치지 않게끔 착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은 아마 빨간색을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빨간색을 입었다. 그렇죠. 그런데 김태흠 지사로 와서 본인이 시축할 때 유니폼을 갈아입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서포터즈 일부 분들이 왜 정치 색깔을 띄느냐라고, 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바꿨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문제제기가 내용은 틀린 건 아니지만 취지는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문제제기를. 축구는 일단 유니폼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렇게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갑자기 노랄된 건데 이거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김지옥 전장은 짧게 의견 주시죠. 아니, 팬들은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당을 떠나서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면 스포츠가 피곤해집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팬들 얘기는 저렇게 화낼 수 있는 거죠. 파란색 유니폼이냐 빨간색 유니폼이냐 이게 갑자기 어떤 정당을 상징하는 거 이렇게 비춰졌나요? 아무튼 논란이 돼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